말리포 바다가 지금 만조상황입니다. 패들보드를 타고 천리포, 낭세섬까지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. 찞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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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하아... 뒤에서 타는거 보다는 저 다리 있는 쪽으로 가서 반대편에도 큰 다리 있거든 거기 가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나도 좀 찍어줘 사진 거기가 사진 잘 나와 반대편 아니 텔리퍼 쪽으로 반대편 다리 하이가 잘 나간다 잔잔하니까 잘나가지 잘나가는거지 조류도 좀 있을걸 조류도 약간 있을거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